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겠죠. 지금 여당이 국민의 힘이고 또 윤 대통령이 계시고 하니까 그렇지만 아마 이제 다음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 이 시점 4월 10일 총선을 전후해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었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더불어민주당만 장악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자체를 다 장악을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월 10일 총선의 결과물인 22대 국회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다수 사람들은 그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분격하고 그러겠지만 그 기이한 일들을 다 엮게 되면 그게 뭘 뜻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간 겁니다. 그거를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 하게 되면은 지나친 우려다 이렇게 아마 간주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랜만에 나경원 의원이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뭐 이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럼 전부 다 더불어민주주당 출신들로 18개 상임위원회를 다 채우겠다. 그렇게 이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의회민주주의가 파괴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그냥 의회민주주의 파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선거가 완전히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그런 주장이라는 것은 그냥 이불 속에서 그냥 독립만세 부르는 것하고 크게 틀릴 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의 그런 항의라는 것은 맛보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본게임의 맛보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그렇게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친위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더민주혁신회의 이 조직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이제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대개 이렇게 이제 상당히 강압적인 그런 체제가 등장할 때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다수가 아니더라도 소수의 대단히 강하게 결집된 엉짐적이 강한 그런 친위부대들이 대부분 권력을 탈취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조금이라도 정치판을 보시는 분들은 강위원이 작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재명 친위부대의 그런 역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도 봤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어려운 시기마다 이 친위부대가 이러면 앞장서 가지고 여론을 그렇게 조성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 소수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제 접수가 된 거죠. 접수가 됐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냥 좀 저렇게 하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게 결국은 재판부도 다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위협하고 협박하는데 재판관들이 그렇게 한국당에 살려면 맞설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사회가 아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계사의 큰 흐름을 따라서 그동안 장랑이 이제 번영된 국가를 만들었는데 역주행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간에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재명 당대표가 소위 당권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여러분들 본인의 휘하에 두는 그런 일련의 이제 계획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지만 뭐 봐야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본바와 같이 한국사회가 선거 공정성을 회복해서 민의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가 이렇게 선발되는 그런 부분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제 판병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계획대로 그렇게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그냥 정해진 대로 그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 그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오픈 ai사의 그런 소위 채치pt의 도움을 받아가 지금 내놓고 있는 코파일럿이라는 그런 생성 ai하고 그 다음 구글이 내놓은 제미나이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 코파일럿은 이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사용을 해보게 되면 제미나이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오늘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i가 등장하게 되면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 개인별 일처리 ai와 관련된 그런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뭐 개인이 뭐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가는 진로라는 것은 대부분 분들은 이제 뭐 매일 바쁘니까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니까 뭐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거나 이런 시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